아쉽게 돌아온 도대첩밥 위처 언제 하나요? 사이런스 할 때 올게요! 이 팩트 왜 하나요? 나 보라색을 제일 좋아해! 이쁜 이버거 라그나로크 이거 보라색이니?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다니? 병속의 폭풍, 강철의 폭풍, 그리고 시공의 폭풍! 아 강화된거지요? 아 룸반구 아니네 시공의 폭풍 똘얼똘요가 아니야 집에 사색이야 물고기 보라색만 났어 보라색이니? 그육식들 사색 그격 플러스 시전장 플러스 아 비쌌다 아이스크림 누가 아이스크림을 했냐? 누구야? 어딨지? 여기있나? 아이스크림 기도할때 1번 고래님 오늘도 정의로운 월급도둑이 되는걸 허락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고래님 오늘도 정의로운 월급도둑이 되는걸 허락해주세요 전장은 핫에만 있습니다 전장 제가 알마먼트 안돼 안돼 내 강철의 폭풍 어디갔어 병속에 넣어서 잘 보이게 해줘이니 오메가 오메가 잠시만요 강철의 폭풍 비공의 폭풍은 뭔소리야 어 요 before 어 어 프리즘 언제 하나요 까지 쓸때 올게요 님도 왜 하나요 크리즘 오리아르 콘 추가요 대혼란 중과로 얼굴에 미소 추가 오메가 플러스 병속에 넣어줘요 병속에 오메가 그냥 사랑한다고 다섯번 말해주세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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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다 거짓말인거 하시죠 라고 해주세요 다 거짓말인거 하시죠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수도승은 첨탑 오지에서 죽을 뻔했지만 도내 가차로 재구성 3개를 손에 넣어 전 첨탑 멤버와 심장에게 복수 참 교육 합니다 재구성 더 많은 첨탑 저의 전첨이 정신공격 제거 정신공격 추가 정신공격 추가 정신공격 추가 정신공격 추가 정신공격 추가 진짜 정신공격 중괄호에게 정신공격을 하고 있으니 정신공격 한장 추가 무어가 오한 오한 모였지 7 아가블린 음악 추가 울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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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오메가 어디갔지? 잉하 공화 컷 음 안녕하세요 가챠머리 구체 슬롯에 가루 캠추가 안되면 토는 양이라도 애꽃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대화의 표식 한장만 사주시겠습니까 룬축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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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이 어둠 하하 룬축ruction 사랑한다고 5번만 더 말해주세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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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랑 켈리퍼스만 있었더라면 켈리퍼스 나한테 여자친구 하나 추가 뭐? 안 된다고? 타임밴이라고? 거론 그건 램프에요 너한테 밀어야지 켈리퍼스 있었는데 없어요 유유유유유유 켈리퍼스 삭제 데이터 데이터 게 어마어마 Latin 너로스 기프트 왜 잘... 이기 카드만 3개 들건네. 셀리 추가. 셀리 추가. 셀리 추가. 셀리 추가. 셀리 추가. 에너지 안 보여. bla dum. 새 poisoning. ней Me. 뷔위 ans. 와atz. 뷔위. 뷔위. ㅇㄴㅇ. 시기는 하중. pra 국가. 뭐..뭐요 음..느로스.. 그러면 두개 한 번에 나가지나? 아.. 아드 맹망치 아드님 파란색 열쇠 추가 아카이오 사랑해 x4 정신공격 추가 닝 배틀벨 줄 거 삐졌어 친구 캐틀벨 삐졌어 이유ра야 이.. 기레야.. 아.. 아즈라? 기레야? 음.. 겟틀벨 삐졌어.. 흥!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오한 개좋은데? 요한 로와드 및 채팅창에 카카 오늘 받았습니다 10만 카카 합법법제 썩뿐 뭐? 뭐? 요카카 패키지 기간환정 판매라고? 어 개참음? 뭐? 뭐? 망고가 되었어요 아 에너지 안보여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였네요 알라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윙그리브 과식은 몸에 안좋아요 카드 과식 방지를 위해 초컥 추가 마일리지 커피.. 왜있나 했네 히스토리였지 이갈기 약관 누르속 12면체 모양으로 깎인 룬 피라미드 하나요 룬이? 피라미드 배도 서랭이덱 님도 서랭이덱 괴중시겐 배노삼색 폭스란 굿 어?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 쪼가리 이펙트를 으악 너로스 한 번에 빠져 지식이 늘었나? 뱀 액분열 연사? 대단 윙부츠 컷 구두인형인가요? 구두인형인가요? 구두인형이요 구두인형 구라이드 4개 5개? 구라이드를 5개 나? 어 순무 진짜 나왔다 정품 순무 진짜 두부인형임 두부돌 정품 순무 펀저 블레이드 금지 압하기 포션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션을 제작하는 것이죠 포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망고와 표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표식과 망고가 있군요 그럼 포션을 마실 잠깐 포션을 담을 꽃이 추가해줘 수능이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네 내꼬로 자주만 추가할 수 있나요? 네 한 달 남았나? 15월이니까 지금 고3이면 골완을 땜에 고생 많이 했겠다 적들의 체력이 50% 증가합니다 수집다에게 사신대문 목소리로 넌 날 이것이다 외쳐주세요 아심인데 그런 말을 함? 뭐지? 어떻게 함? 넌 날 것이다 넌 날 것이다 오이? 어? 물건 떼어서 타는 거 아니었어? 화이자 시력 승관 먹히나 호호 서희 상의 사내기 세상랜덤 코스트 디펜스 왈차는 저주받을꺼야 몬부림 생처 부패 후에 의심 수치 서투름 규칙 준수 고통 방울이 저주 햇반데 안컴 타자연습됐네 그냥 가만히 띄워놓지 와차는 저주받을거야 몸부림 상처 부패 후회 의심 수치 서투름 규칙 준수 고통 방울의 저주 흠수 한쑤 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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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리그리 의심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는 건데 게임 세모 리항아리 세망 근데 표식이라 피 안잖아 쉽지 않은 윙붓도 나왔다 미터 매턴 15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저주에는 큰 힘이 따른다 두부인형 3개 추가 두부인형 아니 버그 하나 더 추가 덩품 깎아 덩품 깎아 중사장 돈값 쓰세요 뭐 뭐라고요 돈값? 아 골드 중과로 반식에 방영으로 90도 돌려서 오른쪽 화면에 붙여주세요 신성한 셈 이벤트 안되면 성수 추가 성수 안식의 방영 중사장 우어어 돌아간다 오 해외여행 가면 1080p로 볼 수 있음 1080p 빠진 거 있나? 꼬레와 심장이 모두 싫어하는 것은 파라사이트 심장 사상숭 파지가락 파야타지 파지리가락 아무튼 추가 파지리가락 바로 상점 열고 맨 위 오른쪽 카드만 사서 돈다쓰기 상점여행은 명령어가 없는 것 같아 3,5,5,5,5,5,7,0 타나지리 가락 아이탄도 겁나 쓰는 그럼 기노삼 이벤트 열어서 돈다주기 재밌겠다 이벤트 이름 뭐임? 예노삼은 이벤트 이름 없잖아 바로 전투 들어가니까 720p가 되어서 중과로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중과로 텐 크기 2배 증가 얼마가 2배일까? 정수리에 팔 올려서 만드는 큰 하트 해주세요 머리를 쪼개 버릴거야 아니 도적단 이름 뭐임? 마스크드 밴딧? 우아우 전... 전에 한 1만 골드 됐을 때 눌렀다가 게임 뻗었는데 정신공격 저 정도면 개노삼도 거절하겠다 아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다 안주셔도 돼요 하면서 살펴가세요 할듯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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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배 배가 해보건대 배가 안 차 나는 열점 형피에 꿈을 꾸었다 열점 형피? 다음 도네이션 방법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나는 720강 물격으로 이 아픈 현실을 파헤쳐 나가볼 것이다 메아리 영상 안되면 480강으로라도 피해를 261,732 줍니다 뽑을 수 있을까? 뽑을 수 있다 아씨 이걸 피하네 무빈가 이건 10강짜리네 까까 앞에서 까까 포션 먹기 또다 역시대 불격이야 불격 추 상태 이상 막기 다마루 리오의 비탄 추가 까까까까까 눈물거리 리오의 지갑 추가 뭐임? 니오 가죽으로 만든건가? 아 죽겠다 이거 아니 죽는대요 그러면? 죽지 뭐 아직 냉기 있긴하다 한턴 어 장법이다 하락까지 와야겠다 대화위 표식 제거 나 배아있어 마크 오버 더 블룸 블룸버그 주중컷 단식 단식 단식은 안쓰는게 낫겠다 에너지 며칠 안보여 숲을 다지오기 아니 대장법 파워손조 심장한테 다신 쓰자 다 메아리였지 다 버퍼네 음 미친 법법 됐다 그러면은 압박이 두번 오메가 두번 마신 심장 허접 만들 준비 됐다 심장한테 힘 씹 부수가 안되면 핸디올 에너올 에너올 파워 힘 스트랭스 핸디에 꼬챙이 넣고 바로 쓰기 꼬챙이 쓰기 일단 핸드 비우고요 아 핸드 오케 비움 핸드 오케 비움 아니 안 비워져 됐다 으aks 젤 핸드 저 짓 핸드에 합하기 합하기 꼬챙이 사용하기 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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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안돼 안돼요 끝 늦으면 IQ 추적을 넘어서 MBTI도 추적하는구나 3657 저주 완덤 팀 넘강